이제 저희가 앨범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앨범이 파이틀 앨범 공정인가요? 사춘기 3... 3? 3년이 또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 그래요? 사춘기 하려는 흔히 들고 10대는 질풍 요도의 시기입니다. 화면 붙여줍니다. 뭐지? 무슨 일명 붙여줍니다? 10대는 흔한 질풍 요도의 시기이고 그런 걸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중기병 그런 걸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는 사춘기를 지나온 입장에서 사춘기를 받아보면 그 사춘기의 사춘기를 기록한 그런 모습을 시켰습니다. 사춘기? 기향이 얼마나 기록할까요? 기록할게요. 시청자님은 기록할게요. 이렇게 할 때 좋아요!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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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보셨나요? 네! 어떠셨어요? 제가 진짜 걱정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뭐가 제일 보셨어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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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뷹아야 타고, 초록샷, 타고, 수상자 이렇게 예상 아! 아! 그럼 이제 지금 아까 마시 닮은 오빠 고민이야 결국 아! 아! 올래? 고생하고 이렇게 해 네, 이제. 아, 그럼 빨리하면 어떻게 되죠? 빨리, 빨리, 빨리 말썩도록 빨리, 빨리, 빨리 2, 2, 3, 4, 4, 5, 6, 7 7, 8, 9, 10 5, 6, 7, 8 5, 6, 7, 8 아, 되게 정리해, 여러분 그만둔 봐요 제가 정말 시간을 여쭤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. 오빠 선생님 한 동안 저희 시작하기 전에 입구에서 춤을 받으셨나요? 네! 거기에 곡 소개도 있고 바다지 나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. 이게 2,000개가 있대요. 그거를 포토스도 이렇게 추천됐어. 했나봐요. 아휴, 그건 뭐 그런 거 알고 계셨네요. 어? 다른 짓 Wellness. 초록, dinosaur. 초록, 초록. 초록, 초록 once. melting pot Aktial. Astronomology. 초록. 영이구요. 첫 번째 곡은 일단 메인 파트 곡인 리바위라는 곡입니다. 첫 번째 곡은? 한글자막 by 한효정